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아서디 김종익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윤사 마음이 좀 아픈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제가 총평 때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선지들이. 여러분들이 딱 마주했을 때 이게 뭘까? 라고 싶은 선지들. 근데 충분히 수업을 잘 계속 들었다면 수강후기 봤듯이 쌤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 공자. 사람 미워할 수 있는 것들. 양지. 양지는 저절로 안다. 라는 걸 제가 잘자잘 때도 강조했던 것. 그리고 심통성정이다. 그런 것들만 잘 캐치하셨어도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항이 뒤에 붙어 계시더라고요. 19번. 이통과 기국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보지 못하는 건 고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통은 이통이고 기국은 기국이죠. 그 다음에 높았던 게 10번 문항에 해당하는 스피노자. 이거 너무 재밌었죠. 신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우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양태. 제가 총평할 때 우스갯수위 얘기했지만 어떻게 전 지구의 바퀴벌레를 다 세볼 겁니까? 위에 무한하다라고 써있고. 물론 양태는 김종익이란 양태 하나만 놓고 보면 유한하죠. 키 179 유한한 양태. 근데 전 세계에서의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가? 라고 세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무한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미의 숫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 선이 무엇인지 아는 덕과 관련된 지혜가 실천적 지혜.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따르면 철학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8번과 2번 이렇게들 틀리셨는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뭐 13번, 12번, 마지막에 막 20번도 틀린 분들 계십니다. 윤사 표점이 지금 아주 감사하게 높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수능 때 꼭 만점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 문제를 주요 해설로 해서 물론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거기에다 중점을 두겠다는 거죠. 1번 문항은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대장부 호연지기. 호연지기는 남연속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강한 도덕적 기계에 해당하는데 의로움에 집중해서 집의하라는 바로 맹자의 입장인 거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심재에는 도가에서 하는 거고 특히 좌망심재, 장자가 했던 거고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입법, 자연의 입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도 도가에서 강조하는 거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우존성 자각하는 것은 불교. 뒤에 간 불교 또 유식사상 어렵게 문제 나와 있죠.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 변화시키는 것은 화성. 이건 순자가 하는 거잖아요. 순자도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했죠.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 그래서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로서의 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더라도 자신의 본성을 최초로 변화시킨 존재가 있다라는 게 올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예를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 왕. 선한 마음을 확충. 확충 뜻이 뭐라 했어요. 늘리고 넓혀서 채우는 것. 원래 있던 거 늘리고 넓혀서 채워가지고 의론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한 집, 의, 하라는 것. 정답이 5번 이렇게 됐던 거죠. 2번 문항에서는 이제 갑은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태어났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문항이 고난도 심화 5로 들어왔는데 사탐으로 넘어오신 분들께서 윤리 공부를 하실 때 서양 윤리 뒷부분까지 아직 안 돼가지고 틀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실존, 세상에 던져졌고 본질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물론 사물은 본질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을 가져다가 여기 분필은 본질이 먼저 분필로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디자인하겠지만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은 내가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하고 최근에 뭐가 붙어서 잘 나오냐면 교육과정 단원이 붙어 있어가지고 개선론이란 개선, 내 삶을 성장하고 개선시킨다 프레그마 그리스어에서 왔던 사상이 바로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죠. 특정한 사항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성을 잘 사용해가지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시하는 게 바로 듀이 같은 실용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기억에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가 실용주의는 주체성이죠. 주체적인 것 나의 주체성을 가져다가 발휘하는 것 물론 사르트르도 안가지의 개념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선실현에 인간이 기여할 수는 있어요. 사회 참여를 토대로 그런데 인류의 보편적인 선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하고 사회 참여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진리에 따라 이건 다른 거죠. 주체성이 곧 진리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거니까 기억을 고르게 되면 안 됐던 거고 니은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이 선지를 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사르트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게 불성실이에요. 그럼 성실한 건 뭐냐 선택했으면 이게 사르트 반말은 아니지만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중요했던 건 choice, 선택 했으면 responsibility, 책임져야 된다 회피하지 말고 자유에서 비롯된 자유에 따른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에 따른 어떤 불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의 실존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거지 이게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윤사를 선택했다 윤사를 선택한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 윤사가 선택자 수 3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선택을 하긴 하죠 친구들이 야 너 윤사 선택해서 이번엔 잘 볼 것 같아 불안하긴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난 윤리, 윤사 잘 볼 수 있고 나중에 난 윤리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이쪽으로 나아갈 생각도 있다 이렇게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주변에서 뭐라 하건 상관없이 그래서 니은 맞게 되는 거고 디귿 디귿은 이건 비문이죠 인간은 자유롭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항상 해 여러분들이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합니까? 그러면 사르트르 같은 학자가 나올 이유가 없지 인간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발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긴 한데 항상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못하니까 사르트르가 그렇게 우리가 좀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 선택 가운데 신은 존재하지 않고 니을 도덕적 인간은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기출에도 자료에도 선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게 바로 여기 디귿의 실용주의잖아요 플래그머티즘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억선지 다시 봐보시면 기억은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어떤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뒤에는 고정불변하는 절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없고 상황마다 계속 지식이 나한테 유용성을 준다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고정불변의 목적 이런 건 없지만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있죠 성장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개선